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진우만 진행하는 본격 김혜장 방송 양기자 시네바팀 위러스 YCU 120화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스포츠부 하는 시간이고 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시작을 했습니다. 개막을 했고요. 이제 열전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YCU에서도 이와 관련이 있는 작품 두 작품으로 이 기간 동안에 또 추석 기간에 또 보시기도 편하고 추석 기간에 아마 가족분들이랑 하나는 보기 편하고 하나는 보기 좀 껄끄러운가 아무튼 간에 가족들이랑 같이 봐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추석 특선영어 옛날에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 한 명이 없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3구님 정구님 일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대신에 해리킴님이 지금 갑자기 건강이 갑자기 건강 이슈가 생겨가지고 아 이제 건강 이슈는 맞죠. 코로나는 아니니까요. 코로나는 아니고요. 그냥 몸 상태 갑자기 좋지 않아.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요. 조금 녹음 한 몇 시간 전에 연락이 왔어요. 네 긴급하게. 보통 녹음 몇 시간 전에 이런 소식이 나온다는 거는 진짜 긴급한 겁니다. 긴급도 긴급한 거지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디를 다른 데로 이적을 한다던가. 이제 더 이상 YCU와는 함께하지 않겠다. 아 근데 어차피 저희는 대타가 어디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스포츠부 중 저희 영화부 중에 한 분이 이제 새로 오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분이 성남FC 팬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야구도 키움이었나? 아마 그럴 건데. 그래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걸 미리 말씀. 근데 왜 오늘 못했어요? 아니 그거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그거 어떻게 불러와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어제 정도 했으면 좀 약간 돌려놓으면 바뀌지. 근데 오늘은 너무 심했지. 아 인정합니다. 말이 안 되죠. 아니 우리가 저번 녹음 때는 다섯 명이었는데. 이번엔 갑자기 세 명이 돼버려서. 괜찮아요. 세 명이어서도 조촐하게 세 시간은 충분히 녹음을 한 방송에 때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칙칙하니까요. 아 칙칙한 이유가 사실 있긴 있어요. 성분님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예. 뭐 저는 저번에 얘기했던 뭐 그냥 일본 여행 갔다 왔고요. 네. 일본 여행. 또 양기자 줄 포스터들 막 다 이것저것 챙겨왔고요. 네. 여기 노트북 아닌데 빨리 집어넣어야 돼. 뭘 집어넣어요? 포스터들. 아. 안전보관하고 집에 가지려면 이거 포스터 집어넣어야죠. 아니 어차피 그 파일처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오 파일처 있어요? 파인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 그런 뭐 준비성이 없는 사람. 아니 또 그리고 또 뭐 다이소 가면 파는 게 파인더인데. 마음 안 와서 그래 집에. 깜빡이 안 가져서. 이럴 때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고 하셔야. 암튼 일본 가서 뭐 선진 야구 보고 왔고요. 선진 야구. 선진 야구 맞죠. WBC 우승한 나라의 선진 야구. 아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선진 축구 맞나? 아 선진 축구 맞죠. 맞죠. 그 팀에 비해서는 선진 축구지. 선진 축구죠. 그 팀에 비해서는 훨씬 선진 축구지. 그 팀이요? 아첨도 나가는 팀인데 우라와레즈 경기 보고 왔거든요. 아 전범기요. 아니 당신 거기. 아니 본인이 좋아하는 팀인데 뭐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팀이면서 왜. 아니 저는 제가 아니까 너무 잘하니까. 제가 응원한 팀은 제가 까니까. 모기업이 전범기업은 맞긴 한데. 전범기업에다가 서포터들도 아주 그냥 난장판 해버리는 팀이죠. 최근에는 아주 그냥. 아니 안 그래도 저희가 갔던 그날도 아니다다니까. 그 깃발이 펄력이었죠. 아니 뭐 서포터들이 이렇게 휘날린 건 아닌데. 우리로 치면 W석 있잖아요. 배치 뒤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걸려있어가지고. 나는 처음에는 어 오늘은 없네. 웬일이냐 하고. 근데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둘러보는 척이 막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 무슨 눈에는 뭐에만 보인다고. 아니 그리고 상대팀인 나고야 팬들도 또 그걸 갖고 와서 휘두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짝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그 인식이 너무 그게 그쪽에서는. 지네들은 당연한 건 줄 아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해상.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뭐 자기네들을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아주 세계 속으로 뻗어나간다. 약간 그런 의미인. 그놈의 타라입고. 아시아 선도하는 구단인가요 그거? 어? 아니요. 아무튼 뭐 얼마 전에 그 EPL에서도 그 우길기. 이 브라이턴 팬들이. 네. 맞아. 미토마 선수 뛰는 브라이턴 팬들이. 그 사람들은 그게 나치 깃발이랑 똑같다는 걸 모를까요? 그러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려줘도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또 됐었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나치 깃발 일단 들고 있으면 휘익하잖아요. 일단 거기서부터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인식이. 계속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못 알아 먹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무튼간에. 진짜. 그래서 일본 가서 뭐 우리에 관련된. 예를 들어 문화라든지. 문화요? 뭐 어떤 문화. 뭐 문화 체험이라든지. 오타쿠 문화요? 내가 뭐. 나 뭐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나는 안 가. 뭐 애니메이션은. 뭐 아니요. 뭐 영화관은 구경 가셨죠 그래도. 저 때문에. 아니 영화관이야 뭐. 그냥 우리랑 비슷해요. 뭐 멀티플렉스가. 제가 뭐 영화를 보고 싶긴 했는데. 제가 뭐 일본어를. 그러니까. 그 여행에 필요한 일본어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이번 기회에 배우면 됩니다. 아니 뭐 배워야죠 뭐. 안 그래도. 근데 배워서 어디 뭐 써먹을 때도. 아 써먹도 많죠. 안 그래도 미야자케마요 감독 신작이. 아 맞아요. 이제 국내에서도 10월 말에 개봉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아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그게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도 막 한창 개봉한 분위기여가지고. 그 약간 뭐 막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이게 홍보가 진짜 없는 상황에서. 네. 이루어진다는 게. 그리고 오늘 또 뉴스가 나왔잖아요. 오늘인가 어젠가. 그 미야자키 하요 감독이 있는 지브리 스튜디오가. 일본의 니온테레비에게. 지상파 방송사죠. 지상파. 지상파 방송사죠. 니온테레비. 이제 줄여서 니텔의 NTV라고 부르는데. 거기로 이제 인수합병이 됐습니다. 거의 돈이 많나요 NTV가. 돈이 많습니다. 많죠. 많군요. 그러니까 일본 최초의 민영방송사예요. 거기가 요미우리 자이언츠 중계해줘요. 그렇죠. 그 지분이 요미우리 신문이 지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있고. 아까 제가 산적 말씀드렸지만. NHK는 공영방송이잖아요. 국영방송이잖아요. 니온테레비는 최초의 일본의 민영방송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가 묘하게 좀 약간 차이는 있어도. 시작점은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로드쇼 NTV 프로그램에서 허구한 날 해주는 게 지불이 애니메이션이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SBS가 니테레랑 협약을 맺은 건가.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한다니까. 저희는 이거는 YCU에서 정규 에피소드에서 영화부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도 좀 꼽살 끼면 안 됩니까? 우리 거 하고 있잖아. 지금 리바운드. 할 거예요. 난 안 할래요. 우리도 스포츠 관련된 영화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내가 너무 영활몸이 될 것 같아서. 아니 우리 안 그래도 연말에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다는데.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이분들 좀 더 영화력을 싸운다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내가 얼마나 떨고 있는데. 아니 그냥 우리는 우리는 만약에 하게 되면은. 신서유기. 신서유기도 신서유기지만 이거 진짜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녹음을 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여기 멤버들이 모니터링을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에 대한 검증의 시간을 가져야. 간심하게 늘면서. 본인이 했던 말을. 아무튼간에 일본 잘 다녀오셨고. 그렇다면 정구님. 네 안녕하세요. 정구님입니다. 최근에 지금 녹음 기준으로 제가. K리그 1 31라운드. 대전과 수원 경기를 제가 보고 왔어요. 보고 왔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날이었고요. 참고로 저희 우리 스포츠부에. 특히 이제 야구보는 멤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야구잡설이라는 또 유명한. 최근에 엄청 지금 핫하고 있죠. 오드다인 콘텐츠에서. 호스트를 맡고 계시는. 정현재. 정현재 피디님. 일명 큰정 피디님. KBS 1라디오 피디님이. 이훈재 닮은 피디님. 네. 그 피디님이 그 야구잡설의 그 에피소드 여섯 번째 에피소드였나요? 올해 여섯 번째 에피소드. 올해 거 여섯 번째 에피소드에서. 어떻게 다 기억해. 네. 어 그 정말 주옥 같은 명언을 명장면을 남겨서인데 이게 진짜 제 요즘 들어서 소름 돋는 게 문제 아세요? 그 정현재 피디님이 삼성 라이온즈의 팬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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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또 하필이면 또 삼성 라이온즈가 정말 추락을 했잖아요. 네. 그. 저. 큰정 피디님의 그 삼성 라이온즈에서 라이온즈를 빼고 블루잉즈를 넣으면은 너무 똑같습니다. 그렇죠. 같은 계열사니까. 아니. 같은 계열사도 계열사인데 운영도 똑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 마지막 그 막판에 얘기했던 뭐 오승환이 우리 팀의 레전드인데 저렇게 뭐 뭐 쳐들겨 맞아야 되냐 하는데 그거를 염균에 갖다 대면요. 염균이 우리 이제 레전드 반열에 오들 사람인데 저렇게 욕을 먹어야 되냐. 지금 은퇴식도 다시 할 수 있을까 고민되나 지금. 같이 맨날 경기 끝나고 같이 고개 숙여야 되는 게 이게 맞냐고요. 은퇴식을 과연 올해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 언제 할 수 있을까. 근데 진짜 그래서 지금 정말 느끼는 거 하나는. 그냥 지금 해버려라. 아니 아니 지금 해버려도 아니면 진짜 느끼는 거 하나예요. 정말 그 제가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 이제 회장님 맞잖아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행보가 정말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흔적을 지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게 너무 보여요. 보이니까 그냥 팀을 해체하거나 그냥 매각을 하세요. 정말 정말 진짜 그거 없애고 이재용의 삼성을 보여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그냥 라이온즈 뭐 팔거나 매각하거나 블루스윙즈 매각하거나 그냥 파세요 그냥. 차라리 그게 제일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진짜 그게 매각이 성장된다면 저는 우리는 정말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가져갈까요? 모르죠? 그건 모르는 일이고. 어디가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매력은 있죠. 그러니까 어디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저요? 네. 카카오? 이거 뭐 얘기해봤자 의미가 있나? 의미야. 그러니까 뭔가 어차피 의미는 없는데. 난 CJ. 나도 CJ. 왜냐하면 뒤에 CJ 건물 있다. 아니 메가박스잖아요. 근데 우리. 그럼 중앙. 아니 그거 스폰서야. 그리고 어차피 생각해보면 다. 스폰서가 바꾸면 돼서 막 나 이거. 그 어차피 뿌리 올라가면 다 그 형제들 잔치예요. 어차피. 아 그렇긴 하겠네요. 잠깐만 그럼 또 연관되는 거야? 어차피 연관되어 있어. 어차피 그 형제들 잔치야. 젠장. 야 그러면 또 이제 정용진 회장님 또 이제 또 자극받아서. 거기도 어차피 연관되어 있어 어차피. 그러니까 또 이제 정용진 회장님 자극받아서 이제 또. 근데 거기는 여자 축구 후원하고 있긴 하니까. 이 족볼 구조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아니죠. 팀을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어디든 저는 CJ 괜찮아요. 여기 로고에다 CGV 달고. 얼마나 좋아하나 이런 거. 그래서 그 로고에 CGV 달고 내년에 2브리그에서 뛰는 겁니까? 아 상관없어. 아니 그냥 진짜 돈만 준다면은. 돈만 준다면 올라가겠지 바로 우승하겠지. 뭐 바로 올라간다고요? 몰라요. 전남 드래곤지 몰라요? 전남은 돈이 없어서 좀 줄었잖아요. 돈이 이제 많이 줄어졌죠. 포스코에서. 포스코에서 많이 줄었어요. 지금 부산이 그나마 조금 지원을 해주니까 지금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부산도 그게 웃긴 게 쿠팡플레이가 지원해준 것 같더라고요. 참 나 이게 뭔. 그래요. 사실 이제는 마음을 저는 어느 정도 놨습니다. 저도 마음을 놓고 그냥. 이제 놨어요? 이제 좀 놨어. 이제 그 분노 체념 뭐 이런 단계 있잖아. 이제 체념 됐어 이제. 나는 솔직히 광주한테 4대0으로 졌을 때부터 뭔가 좀 그랬는데. 어 이게 알겠다. 이게 저는 저는 그 저기 약간 이제 저도 이제 조금은 이제 그런 느낌이라. 저는 저하고 이제 양기자는 이제 약간 그 야구잡설의 약간 강연 편지장의 심정이고. 시즌이 너무 기다. 빨리 끝내자. 3분 3분실 아직까지는 큰정 피디님 계속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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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안양은 저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뭐냐면요. 제가 아이스하키즈니스어. 안양할라. 정구님이 그래도 이제 저희가 그래도 감독님을 모셔왔는데. 아 그럼요. 백승희 감독님을 모셔왔는데. 그래도 이제 후일담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보셨어요. 네. 저희가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저희 백승희 감독님. 백승희 감독님 정말 재밌게 또 좀 저희 처음 이렇게 같이 녹음하셨는데 또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아직도 그 조접례 유나이티드는. 조접례 유나이티드 아직도 지금 너무 인상이 많이 깊습니다. 조접례 유나이티드 언젠가 아시아 무대를 한번 진출하길 바라며. 아무튼. 아무튼 이 그 저희 어떻게 보면 의리죠. 의리를 딱 지키기 위해서. 잔고 분노의 적자 보고 왔습니다. 어때요? 어 일단 생각. 그러니까 이게 독립영화라고 하잖아요. 독립영화죠. 독립영화 뭐 백승희 감독이면 매번 자기는 10급 감독이다. 어 사실 10급 감독은 10급 영화는 맞습니다. 네. 사실 맞아요. 독립영화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이게 원작을 보고 나서 그리고 너무 진지하게 안 보면은 정말 재밌어요. 원제가 장고 분노의 추격자인가요? 그렇죠. 프리티타르티로 감독과. 네. 그 제이미 폭스가 나왔던. 추격자. 맞아. 네. 그런데 이게. 추격자. 이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시면 이제 뭐 독립영화 하면은 되게 진지하고 뭐 정말 예술적인 그런 건데. 사실 좀 어둡고 막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일반 관객들한테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어 그 장고 분노의 추격자를 보고 난 뒤에 그냥 정말 마음 탁 놓고 보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네. 정말 재밌고.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본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은. 아 이거는 진짜 저는 이거는 정말 좋은 표현 저는 좋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백승기 감독님이 그 일본에 유명한 감독님이 계세요. 저 후쿠다 유이치라는 감독이 계신 감독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일본 드라마 이제 그 용자 요시이코 시리즈 그거하고 이제 은혼 실사판 두 편. 그 논. 아 근데 이제 근데 그거를 되게 재밌게 각색하신 분이고 또 용자 요시이코 시리즈는 뭐 OTT나 뭐 쪽 보시면은 찾으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개봉한 것 중에 신해석 삼국지도 있고요. 신해석 삼국지도.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거 있어요. 빨간모자 여행길에서 시체를 만났습니다. 네. 원래 그 소설이 있어요. 소설을. 들어본 것 같은데. 최근에 넷플릭스 나왔어요. 소설 책을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시모토칸나가 나오는 천년돌. 그래서 들어봤구나. 네. 그래서 그 근데 사실 이 용자 요시이코 시리즈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그 심야 드라마거든요. 그러니까 테레비 도쿄의 이제 그 드라마 24라 해서 아 심야 드라마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거 말고 이상한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 편성이 30분짜리로 조금 짧은 스타일의 영화를 이제 약간 그 좀 약간 여유로운 시간대에 편성이 돼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고독한 미식과도 그 시간대 했거든요. 아무튼 그 근데 내용이 정말 그 용자 요시이코 시리즈도 여러분들이 기회되시면 한 번 보시는 게 정말 쌈마이아입니다. 쌈마이아고 그게 약간 그 게임이 드래곤 퀘스트를 좀 패러디한 거예요. 드래곤 퀘스트를 패러디하면서 좀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드립에 뭐 정말 배경도 뭐 저기 뭐 게임 속 마을인데 어디 보면은 우리를 보면 저희가 국립공원에서 찍은 느낌이 들고 뭐 아무도 없는 인적공원 쪽에서 찍은 느낌이 들면서 정말 쌈마이아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작품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아까 뭐 단지 이제 한국어 대사가 아닌 뭐 나름 콩글리시죠. 콩글리시죠.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나중에 만약에 백승인 감독님이 조금 자본의 자본 쪽 지원을 조금 받으면은 저는 용자 요시이코 시리즈 같은 그런 작품도 저는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정말 백승인 감독님 만약에 그런 작품이 나온다면은 승기백 시리즈 저는 구독하러 하겠습니다. 구원합니까? 일단 뭐 나와봐야.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019년도에 그때 한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감독님이랑 지금 현재 백읍사 관계자분이랑 이제 한잔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 지금은 오프 더 레코드지만 여기부터는 오프 더 레코드죠. 아 그래요? 오프 레코드인데 감독님께서 구상하신 아이디어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거 드러내봤거든요. 아 그래요? 이건 오프 더 레코드니까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인지는 어떤 내용인지는 비밀이지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너무 참신한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말씀을 못해도 정말 야 이건 돈 좀 받으면 괜찮겠는데 그래서 투자합니까? 어 제가 투자할 그 아니 제가 투자할 비용이 아니죠 그거는 거기서부터는 아니 뭐 승기백 승기백 그 시리즈 사면은 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감독님께서 그 뭐냐 이번에 그 요코하마를 못 가셔가지고 굉장히 아쉬워했다. 저 리뷰를 쓰고 감독님한테 리뷰 링크도 이제 드릴 겸 해가지고 감사하면서 축하 인사 드렸는데 아 안 가서 정말 안 닦았다. 아니 왜냐면 인천 유네이티드가 이번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저희가 그때 방송도 했었지만 본선 첫 경기 그 요코하마 원정에서 4대2로 이야 되게 기적적인 승리로 왔네. 제1리그 챔피언을 상대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코하마 상대로 비기면 비겨도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코하마도 워낙 멤버들도 나쁘잖아요. 오늘도 꽤 괜찮고 또 요코하마에는 또 최근에 남태희 선수가 또 이제 카타르에서 이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적도 했고 또 과거 FG서울에서 안델손이라는 이름으로 뛰었던 안델손 오팬스도 지금 또 뛰고 있고 뭐 쟁쟁하거든요. 거기도 거기대로. 아 근데 일본 현지에서도 반응이 뭐였냐면 정말 그거예요. 어 요코하마가 인천을 너무 쉽게 봤다는 평이었어요. 약간 그런 것 같애서 왜냐면은 선발 라인업에 외국인 선수들 다 제외를 했었으니까 다 뺐죠. 약게 봤죠. 아니 근데 다 지금 원래 1군 1군 라인업이긴 했는데 정규 리그도 있고 하다니 너무 리그에 집중했던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라인업이어가지고 인천 인천 팬들은 오히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도 이렇게 있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수비 매우 그냥 쩔더라고요. 에르란데스 대단하더라고요. AFC 공식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AFC 공식 트위터에만 이런 데 있어요. 부럽습니다. 우리는 그런 외국인도 없는데 일단은 그렇게 로빙을 해줄 싸움도 없어. 로빙은 해줄 수 있어. 카즈키가 해줄 수 있어. 로빙은 있다. 그래. 마무리가 없다. 아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저기 뭐지? 대전수원전 끝나고 대전수원전에서 제가 어느 정도 소규의 목적을 달성한 거는 딱 두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성심당? 아니요. 카즈키 선수 대비골 눈앞에서 본 거 맞아요. 드디어 나왔죠. 대비골을 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성심당 빵 산 거 근데 참고로 제가 약간 이거는 제 SNS 계정 홍보이긴 한데 제가 일본어 공부할 겸 제가 수한삼성블링즈의 소식을 일본어로 제가 이렇게 일본어 공부할 겸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그 며칠 사이에 카즈키 선수의 골 그리고 그러니까 그 중계버전의 영상 골 그리고 저기 제가 거기 대전 가서 이렇게 조금 멀리서 찍었던 카즈키 선수의 그 경기장 그 직관 캠 그걸 올려가지고 제가 일본어로 카즈키 선수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팔로우가 확 늘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되게 역시 골을 넣어줘야 골을 넣어줘야 역시 그러니까 딱 그 느낌 들으니까 박지성의 메뉴 그 시절에 그런 느낌이구나 근데 이렇게 수원 일본인 팬들을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 또 가사키 팬들은 너무 되게 축하해주면서도 저 선수를 잡았어 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요코하마를 갔었어요. 요코하마 갈 일이 있어가지고 도쿄에서 근데 이제 가려면 가와사키를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같은 카라 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와사키 역 이렇게 할 때 그때마다 카즈키 선수를 생각하면서 아 가와사키 프론 탈레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토도로키 경기장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지만 거기 향해서 세 번 정도는 절하셨어야죠. 그러니까 내려서 절하려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뭐 하면 되죠. 어쨌든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었다. 아리가 또 고자의 맛 사람입니다. 그래요. 참 또 한 길로 서는 거 얘기했어요. 어차피 저희는 스포츠앱이잖아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는 백승희 감독님이 얘기하다가 요코하마 인천 유나이티드 얘기하고 자주 쉽게 수원 삼성 얘기한 거 그래요. 3분의 1 정도 이제 오프닝을 3분의 1 정도 했어요. 전체 시간 3분의 1을 오프닝하는 방송이에요. 오늘 해리킴님 있었으면 오프닝 30분 이었다. 맞네. 여기가 더 들어갔어. 왜냐면 1947 보스턴 봄 후기까지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건 뭐 나중에 해리킴님 있을 때 그건 어차피 1947 보스턴이 어차피 내년 보스턴마토 시즌 중에 해도 되고 내년에 올림픽 해이지 않습니까 올림픽 연견이 있는 그렇죠 송기정 선수 송기정 선생님은 기록은 일부로 되어있지만 그렇죠 한국인이 거둔 금메달이 오리지널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간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쯤에 다시 한번 꺼내보고 왜냐면 이분들은 아직 안 봤어요. 저랑 해리킴님밖에 몰라요. 그렇죠 아직 개봉은 했구나 개봉은 했는데 이제 방송 나가는 날이 이제 개봉일이죠 27일 아 아직 안 했네요 다들 시사위로 봐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대체 뭔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보면은 사실 이제 항주 아시안게임 이제 개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영화 뭘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첫 번째 할 영화는 리바운드입니다 도대체 리바운드 근데 리바운드 왜지 왜지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네 이 작품의 이제 실제 주인공 감독님 강영현 감독님이 이번에 항주 아시안게임 3대3 농구 네 이제 감독님 남자부 감독으로 이제 본인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3대3 농구 얘기도 겸사겸사해서 왜냐면 3대3 농구도 올림픽 정식 종목이기도 하고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니까요 이번에 또 메달을 노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좀 이끌 겸사겸사 네 또 이 작품이 넷플릭스 있기 때문에 보기도 편해요 넷플릭스도 있고요 저는 또 못하는데 저기 웨이브에는 또 아예 무료 구독하면은 무료로 또 볼 수 있더라고요 스트리밍이 또 있기 때문에 뭐 편하게 또 이번에 또 연휴 기간에 못 보신 분도 있으면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가족 영화이기도 하니까요 주인공인지 한번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네 먼저 이제 줄거리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감상표만 들어볼게요 네 주인공이 공익근무요원인 강양현입니다 안재홍씨가 인기는데 과거 전국대회 MVP까지 했던 이력 덕분에 모교 부산중앙고 농구부 코치가 되긴 합니다 근데 경력도 없고 사실은 또 프로 2군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있으니까 선수들에게도 무시를 당합니다 사실상 그 이제 감독들에게 아니 감독들에게 교장 이제 교직원들에게도 사실 그렇게 뭐 환영받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묘사되기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무튼 못다한 선수 시절 열망을 꽃피우고 싶었던 양현의 목표가 있었으니 바로 차기 대회 본선 진출이었어요 이게 뭐 우승도 아니야 본선 진출이에요 그래서 양현이 학부모의 전화번호가 빽빽한 명단을 들고 딱 이제 농구 합류를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한때 천재가드라고 불렀지만 키가 자라지 않아서 슬럼프에 빠져서 진학할 고등학교조차 막막해진 기범 이신영 씨가 연기한 기범이 있었고요 또 여기에 농구를 그만둬야 하는 순간에 키 2미터 특급센터가 있다는 양현의 말에 농구부에 합류했지만 그 이제 특급센터가 알고보니 앙숙이 된 규역이라는 정진훈 씨가 연기한 규역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 둘이 또 있고 이 규역은 사실은 발목 부상으로 농구를 그만두고 길거리 내기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양현이 딱 눈에 띄어서 농구부에 합류했었고 내심 제대로 다시 농구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요 근데 뭔가 양현은 이해할 수 없는 전술만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과거 사건을 위해서 감정의 고립 깊어진 바람에 기범 기범이나 그래서 폭발을 하죠 한편 또 다른 농구부원들 살펴보면 유난히 큰 키와 남다른 점프력으로 축구선수를 꿈꾸던 센터가 있었고요 순규 김택시 연기한 그리고 각종 운동부를 섭렵하다 양현을 만나서 농구에 정착해 순규와 절친이 되어서 매일매일 농구에 대해 알아가고 배우던 파워포인트 강호 파워포워드 파워포워드 야구부도 명문인데 농구부도 용산구와 더불어서 상당히 강호를 유명하거든요 근데 일단 용산구 자체가 거의 농구 남자농구 고교농구 중에서는 거의 최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명문 고등학교에요 뭐 어차피 많이 들으면 지금은 방송인으로 또 활동하시는 현주엽씨 같은 경우에는 휘문고 출신이었고 그렇죠 서장훈 현주엽 두 사람이 다 휘문고 출신이었고 용산구도 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도 되게 나름도 길고 팀들이 뭐 얼마어마한 대표적으로 용산구 출신 보면 뭐 저기 김병철 네 지금 감독 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치? 코치죠? 글쎄요 지금 정확하게 프로에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또 이제 심지어 그 어 부작을 외치시는 부작을 외치시는 허재 허재감독도 허재감독도 용산구 출신이고 또 재미있는거는 허재감독의 그 두 아들들 아들들 허훈 허훈 선수 두 선수 허훈 두 형제도 용산구 출신이고 물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작품에 나옵니다 또 이 외에도 또 이제 뭐 신선우 뭐 유도훈 같은 예전에 이제 우리는 감독으로 많이 봤던 분들도 있었고 양동근 전창진 엄청 많습니다 명문이에요 명문이에요 진짜로 아무튼 이 용산구 이제 감독으로 나오시는 분이 장현성 교수님인데 사실 이분이 원래는 저기 김은희 작가랑 장항준 감독 작품에 은근히 많이 나오시는 분 아 왜냐하면 페르소나 아시다시피 장항준 감독과 장현성 씨는 그 서울예전 서울예전 동기예요 또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개그맨 김준수 씨도 여기 리바운드에 교감선생님 그렇죠 나오시죠 또 심지어 이제 같이 세 분이서 같이 장강김 트리오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채널도 만드시고 제가 어저께 녹음 전에 한 번씩 보고 오라고 링크 보여줬어요 거기 강양현 감독이 출연을 해가지고 참고로 뭐 요즘에는 사실 장현성 씨 하면 뭐 당연히 꼬꼬무 꼬꼬무 그렇죠 꼬꼬무 많이 이제 알고 계시죠 사실 꼬꼬무 아저씨가 원조가 원래 장항준 감독이었다가 그렇죠 그렇죠 장항준 감독이 영화에 집중하겠다고 해서 하차를 하고 그걸 이어받은 게 장현성 씨 그 영화가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아니 물론 지금 또 하나 준비를 하고 계시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각본 그걸로 근데 장현성 배우님은 이제 뭐 이렇게 또 나오는 것도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잠깐이었지만은 그 SBS 드라마 그 소방서 옆 경찰서 옆 국과수 그리고 그리고 국과수 옆이 아니야 아우 힘들어 제목이 맥힘 힘들어 거기에서 이제 잠깐 이제 또 나와주셨고 아무튼 뭐 약간 장현성 배우님은 되게 또 페이스가 또 되게 깔끔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뭐 선역 아니면 정말 좀 비리 약간 비리 뒤에서 이제 흥막하는 확실한 건 약간 높으신 분 역할을 그렇죠 아니 그 저 옛날 시그너 봐봐요 시그너 그러니까 그것도 김은희 작가죠 맞아요 극라인이었으니까 아 그렇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영화 생각나는 건 저 그 영화 하나 있었는데 그 세시봉 세시봉에서 이장희의 그 서민 버전 아 어른 어른에서의 이장희 네 서민되는 이장희 버전으로 출연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자 아무튼 용산고가 상당히 조직되어 있는 학교인데 달리 이와 달리 부산중앙고는 정말 최악의 팀워크를 모여주면서 몰수패라는 치욕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게 그때 심판한테 그렇게 막 하면 몰수패되나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야구 같은 거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완전 게임 몰수패는 아니고 그냥 퇴장해다가 나중에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겠죠 근데 이거 영상 보면 고의성은 없어 보였는데 아니 뭐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의 코믹성을 약간 이해해가지고 약간 그제 영화적 각색을 했겠죠 뭔가 각색된 것 같아 비하인드를 보니까 사실 실제로는 이때 몰수패를 당한 게 아니라 실제 경기에서 몰수패를 당한 거는 그 이전 연도였다고 하더라고요 2009년경에 살짝 그러니까 흐름상에 영화적인 각색을 한 거죠 장항중간 오프닝에서 보면 이제 그 교무회의에서 교무회의에서 이제 교장님은 없애라 하는데 이제 교감선생님이나 이제 그 학년부장선생님이 아이 그래도 그거는 좀 그렇게 하면은 동문들이 이제 난리가 난다 그러면서 약간 그게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것 때문에 그냥 없애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교장이 그래서 한번부터는 학교가 농구부 해체까지 논의를 하고요 그런데 양현은 고교 시절을 떠올리면서 다시 선수를 또 모읍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초등학생부터 농구부였지만 만년 벤치 신세였던 재윤 김민씨가 연기한 재윤 그리고 마이클 조던을 꿈꾸는 아주 오후터 마이클 조던을 꿈꾸는 열정소년 진욱 안지호씨를 이제 나오는데 진욱을 신입 농구부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딱 6명 구성했어요 6명 구성해가지고 이제 2012년 전국 고교농구 대회에 불가능한 도전에 나서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리바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리바운드가 조금 실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리바운드 이전에 사실 이 스토리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스토리가 먼저 웹툰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웹툰 가비지 타임이라고 웹툰 네이버 웹툰으로 먼저 만들어져서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또 이 뭐냐 부산중앙고 이 신화를 바탕으로 제작이 된 웹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웹툰을 재밌게 봤어가지고 이미 어느정도 그 부산중앙고 스토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항준 감독이 이걸 또 소재로 영화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어? 이게 또 영화로 만들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영화를 봤고 어 역시 기대했던 것처럼 장항준 감독이 나름 이렇게 잘 살려가지고 만들어냈다는 점에 또 괜찮은 한국의 스포츠 영화 재밌게 볼만한 무겁지 않게 재밌게 즐길 만한 가족과 함께 봐도 재밌을 만한 그런 영화를 잘 만들어냈다라고 평하고 싶어요 정근님은요? 저는 일단 극본의 김은희 감독 장항준 일단 뭐 약간 연출이나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흥행 흥행 카드잖아요 그렇죠 흥행 카드에다가 이제 진짜로 일어났던 실화 이야기들 실화 이야기들 넣어도 괜찮았었고 어 거기다가 이제 사실 뭐 나왔던 배우진들도 어떻게 보면 다 약간 감칠하게 또 연기를 잘했잖아요 또 특히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예전에 안재홍씨가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송광호 제2의 송광호다 했던 것처럼 약간 그 강양형 강양형 감독의 연기를 약간 하는 걸 보면서 약간 송광호씨 약간 연기하는 느낌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딱 야 니가 야 니 내 비싼 하지 않네 약간 그 느낌이 그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화가 있더라고요 기장한다면 끝나고 봤었는데 약간 이제 부산인데 사투리가 생각보다 세지 않네요 라고 이제 어디서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 사실은 그렇게 실제로도 감독님이 그렇게 사투리를 많이 안 쓰신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또 심지어 이 배우 맡으신 이제 안재홍씨 같은 경우도 사실 부산 출신이에요 게다가 아 그렇죠 부산 출신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이제 얘기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최대한 사투리를 덜 쓰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왜 사투리가 왜 이렇게 어색하지 라는 게 아니고 그게 맞아요 그럴 수 있게 돼요 그 연결 그게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일단 또 재미있는 걸 보면요 그 이제 여기 나왔던 학생들도 실존 인물들이잖아요 그렇죠 실존 인물들이 까메오로 조금 조금씩 나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 실제 그 부산 출신 선수들이 네 까메오로 관중 관중 역할로 나온다거나 그렇죠 럭비브 코치 역할로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나와요 나중에 이제 엔디 크레디 올라가는 부분에 그 역할을 했던 이름이 딱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강량현 감독도 거기 까메오로 나옵니다 네 보기집 사장님으로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그것도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 제일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 배경이 이제 그 2010년도잖아요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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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개인적으로는 참 고정 잘했습니다 폴더폰 나왔고요 폴더폰 나오고 또 이제 그 뭐지 아니 근데 2012년이면 한창 스마트폰 때 아닌가 스마트폰인데요 저희 스마트폰 쓰고 다닌대 뭔 소리예요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그렇게 많이는 퍼지진 않았으니까 나 배가 썼어 배가 배래기 썼어 그래요 그래요 그 또 학생이 뭐 이게 수업 듣는데 뭐 이제 이제 그 피통에다가 그 핸드폰 꽂아가지고서 내가 봤던 내가 봤던 D&B일 거예요 D&B 맞아요 그건 스마트폰일 거 아닐까요 아 그래요 근데 약간 그걸 보면서 이제 계속 중계보고 또 그랬었고 어 강영영 감독이 컴퓨터 킬러는데 이제 그 윈도우 소리 네 윈도우 XP XP 소리 나오고 그래 좋았었고 또 하나는 어 경기 뛰는 이제 경기하는 씬에서 보면 경기장이 나오잖아요 그 어 치약체육관에서 지금 경기 그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어 저 개인적으로 고정 정말 잘 됐다고 느꼈던 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네 네 네 아 저는 그 하나만 얘기할게요 어 어 원래 이제 그 치약체육관이 지금 이제 원주 DB 원주 DB의 홍구장이잖아요 근데 어 DB 그 그 라운드 쪽 그 센터서클 보면은 원주 DB의 로고가 아니라 동부 프로 프로미시장 어 그거 이렇게 깔려진 거 보고 어 이건 확실하게 고정 잘했다 아 근데 그거는 사실 그게 있는 게 뭐냐면 네네 지금 DB팀이 치약체육관을 안 써요 아 그래요 이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네 네 네 네 참고로 어 이거는 많은 공력을 기울였던 거예요 구현은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리고 그당 지금 밖에는 당시 사용했던 공인구의 브랜드까지 공을 세팅을 했고 아 맞아요 저 그 스타였던 것 같았는데 응 스타 스타 당시 유행하던 스포츠 팔찌를 이제 선수들이 차고 있는 등 이런 리얼리티까지 구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슨 게르마늄이었나요 뭐 아 마그네슘 마그네슘 항상 야구 선수도 막 항상 뭐 그런 것들이 사이가 다니고 몰텐 아니에요 몰텐 아니에요 그 세 개째로 된 게 있었는데 그거 아 화이텐 화이텐 아 화이텐 맞아 맞아 참고로 부산중앙고도 약간 그게 이제 그 학교 정문이 하필 이제 그때는 스테인리스 지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학교 정문이 그래서 10여 년 전처럼 그거를 녹슨철문을 살짝 이제 교체를 해서 좀 합의를 한 다음에 다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주변에 아파트가 또 생겼나 봐요 그 10년 사이에 그렇죠 개발이 되죠 아파트랑 아스팔트 바닥이 생겼는데 아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그래서 CG로 다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랑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산중앙고에 아무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산중앙고에 또 좋은 이야기를 담은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학교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하겠다 왜냐면 감독님이 그러겠대요 장학중 감독님이 어 나는 정말 이거 주황구만큼은 어 그들이 땀 흘렸던 그들의 공간을 만들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최대한 현장에서 찍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생각났던 게 우리 그 저희 양 기자하고 같이 보러 갔었던 그 진성규 씨 나왔던 그 영화 카운트 그것도 조만간 할 거야 또 근데 이제 그 생각도 좀 났어요 어차피 올림픽 시즌 뜨라서 내년에 어차피 또 할 거야 그냥 아주 스포츠 관련 영화들을 다 끌어보고 어차피 해야 돼 그것도 서울을 비교해서 해야 돼요 아 근데 그때 딱 느낌이 약간 약간 오합지조린 팀을 이렇게 다시 한 팀 놓고 카운트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으니까요 사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리바운드가 그래서 승인이 조금 부진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똑같은 스포츠 용화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왔고 게다가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뭐가 했습니까 슬램덩크 슬램덩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비교가 되는 거 근데 그렇게 슬램덩크는 너무 넘사예요 아니 근데 사실 슬램덩크 열풍을 리바운드가 노렸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렸죠 사실 노린 것도 있죠 슬램덩크로 시작된 농놀 열풍을 후강을 좀 이어박혔다는 근데 문제는 스즈매랑 겹쳐서 그랬던 거지 안타까운 식으로 4월이죠 내가 4월 초면 스즈매도 이제 겹치고 이제 조닉도 겹치고 뭐가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즈매를 봤거든요 미안합니다 근데 장흥준 감독님 이제 아무튼 이 실화 스토리의 과거는 어디서 올라가냐 2012년으로 또 거설로 올라가요 제작이 왜냐면 영화 이제 그 당시에 범죄도시 제작사인 BA 엔터테인먼트의 장원석 대표가 그 뉴스레이에서 그거 본 거예요 뉴스에서 그 얘기를 그 이제 부산중앙고 농구부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건 영화 해야겠다 결심을 했는데 이제 내가 시나리오에 사실 이제 바로 만들 수는 적 없죠 좀 약간 묵혔죠 묵히다 묵히다 보니까 10년이 지났어요 네 10년이 지났는데 요거는 이제 장흥준 감독 같은 시나리오가 온 거죠 네 왔어요 시나리오 보고 나서 이게 시나리오라고 이제 묻었고 네 이런 일이 한국에서 있었나 싶어서 이야기를 자세히 찾아보면서 이제 이제 그걸 또 연결을 같이 하는 게 또 이제 김은희 작가랑 또 연결을 해서 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진짜 한국판 슬램덩크예요 진짜 완전히 스토리로 놓고 보면은 슬램덩크도 그 북산이 약팀이었는데 목표가 그 전국대회 진출을 인터하이라고 하죠 그 전국대회 진출을 노리던 그 약팀이 농구 초짜가 들어왔는데 졸치에 전국대회에 가서 거기서 최강팀을 꺾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면은 저기 정진우씨가 연기한 백유역이 강백호인가요? 그런가요? 약간 비슷하게 했어 약간 그 서로 싸우고 이런 경쟁관계를 은근히 약간 좀 비슷하게 좀 친 게 있어요 뭔가 그러면 천기범 이신영씨가 연기한 천기범이 저기 석태웅 약간 약간 석태웅 석태웅 누굽니까 이러고 아무튼 이제 이 작품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스크린에 옮기려면 결국 또 농구를 잘해야 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농구를 좀 할 수 있는 배우를 키스팅해야 되는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오디션을 한 수백 명 정도 실제 농구체육관에서 빌려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또 창관을 누가 했냐면 조사연 감독이 창관을 해가지고 지금 그 저기 LG 창원 LG 감독 아닐까 그렇죠? 네 네 네 창원 LG 스테이커스 감독 네 아무튼 창관을 해가지고 심사를 받고 또 KBL에 또 협조가 있어가지고 실제 심판진이 또 이제 작품에서 실제 심판 역할을 맡아서 사실 아 어쩐지 심판이 익숙한 얼굴이다라니 그리고 또 이제 스포츠 해설가로 맹활약 중이신 또 지금 박재민씨 아 이분은 뭐 사실은 배우죠 나 지금 배운데 본업이 본업은 배우 맞죠 본업은 배운데 본업은 배운데 부업이 너무 많죠 부업이 너무 많으신 분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3대3 농구 이제 해설하실 거고 3대3 농구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브레이킹도 해설하시네요 그리고 동계올림 동계종목도 해설하시잖아요 스노보드 그러니까 3개 종목을 해설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 유일한 분이세요 그 우리나라 동요 중에 내동생이라는 동요 있잖아요 딱 비슷해요 본업은 하나인데 부업은 서너 개 정작 본업은 몰라 모델도 있어 모델까지 마음 안아 모델도 있으니까 아무튼 또 이제 박재민씨 같은 경우에서는 그 SBS 했었던 그 저기 무슨 농구 예능이 있었잖아요 아 그 서장훈 네네네 서장훈씨가 했었던 거 거기에서 또 이제 해설 해설 파트로 이렇게 또 참여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캐스터 파트로 나오셨고 일단은 가장 좋은 인상이었던 분은 조현일 기자님이 조현일 기자님이 해설역으로 스포티비 NBA 해설로 유명하신 사실 더 유명해진 건 그것 때문이죠 코피사건 갑자기 코피가 흘러나오는 중계 중에 그 뭐냐 중계 중에 갑자기 쌍코피가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화면이 나가는 중간에 나가면 사실은 어떻게든 무마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클로징 클로징 때가 캐스터가 이제 대충 이제 멘트 좀 던지게 하고 좀 지호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앞으로면 왜 그러냐면 이제 클로징 해야 되니까 원샷에 봐야 되잖아요 화면에 나오니까 원샷에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하필이면 또 그렇게 나오니까 당시 중계 캐스터가 아마 양동석 캐스터였을 거예요 네 양동석 캐스터였어요 그래서 양동석 캐스터도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그래서 그때 아마 초창기였을 거예요 아마 양동석 캐스터가 제 기억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조현일 기자님 유튜브도 유튜브 이름도 조코피티비예요 그래서 자기 프로필 사진이 그 당시 코피 흘렸던 아니 비슷했던 게 그래서 예전에 그 조현일 위원님이 샤이니의 최민호씨가 했던 네이버 나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시면서 조코피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또 이스타TV에서도 강간히 나오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쪽에서 아무튼 또 이런 또 자기의 흥력사일 수도 있던 거를 되게 또 재밌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롯데 팬이시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롯데자이언트 팬이라고 인스타에 가끔 롯데가 이기면 롯데 그거 올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롯데 얘기는 저희가 2주 후 올라오는 거예요 아마 그때 할 예정일 것 같으니까 뭐 넘어가시고 네 아무튼 그래서 농구 장면 보는 건 어떠셨어요 이렇게 배우들이 정말 이렇게 캐스팅 다 했는데 농구 장면들이 사실은 좀 어색함이 좀 안 되니까 저는 잘 모르 저는 사실은 뭐 무대 아이다 보니까 근데 뭐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진 않죠 뭐 스피무브가 사실 사실 그렇게 농구에서 막 자연스럽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스피무브가 계속 나오는 거 보고 야 제가 봤을 때는 영화적 장치인 것 같고요 그래도 이게 재밌는 게 마지막이었던 용산구와의 매치에서는 또 이제 사실 뭐 여기에서는 캐스팅 나중에 크레딧 나올 때는 용산구 9번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지만 그 사람이 이제 실존 인물으로는 지금 상무회가 있는 허원 선수거든요 허원이죠 허원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연기했던 배우 이성민 씨가 원래 농구를 하셨던 분이었고 네 그렇대요 어 그렇고 이제 또 실제로 또 몇몇 이제 캐스팅 됐던 분들 이제 선수를 캐스팅했던 분들이 다 그래도 한두 번 좀 오래는 아니지만은 또 이제 그래도 계속 좀 농구를 또 취미 삼아서 하스턴 부르면서 좀 어색하면 그렇게 시크하게 어색하면 덜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뭐냐 저기 뭐냐 조선대학교 농구부 선수도 나왔었어요 그 강현윤 감독님이 조선대학교 감독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농구팀 선수가 그 나왔었는데 어느 선수냐면 그 뭐냐 상대팀 중에 저기 한성부고 11번 선수 있잖아요 아 한성부고 네네네네네 지금 그 그 선수 이름이 강상재 강상재 지금 저기 뭐냐 프로농구 선수 DB를 끼고 있죠 원주 DB 강상재 선수인데 그러니까 이 선수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프로에서 아 그렇죠 고려대 출신의 주목받는 선수여가지고 실제로 프로 KBA 드래프트도 굉장히 빨리 최준용 선수와 더불어서 1번인가 2번은 전체 1주안도 3순위로 3순위 맞아요 3순위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만큼 주목받는 선수였었고 고려대 시절에도 굉장히 에이스였어요 전자랜드에서도 되게 나름 길게 있었다가 그렇죠 저기 한 2년 전에 이제 전격 트레이드 전격 이적이 된거죠 아무튼 그 선수 역할을 실제 조선대학교 농구부 선수가 대신 해줘가지고 괜찮은 그림이 나왔던거죠 강상재 그러니까 감독님이 장항준 감독이 허훈 강상재 진짜 이런 프로에서 괜찮은 정말 이름값 있는 선수들 최성원 이런 선수들은 실제 농구 선수들을 경력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을 좀 어느정도 쓴거를 딱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최대한 테스트 촬영을 많이 했대요 테스트 촬영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동선을 맞춰가지고 농구 경기 장면들이 롱테이크로 담아내리려고 놀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트 밖에서 선수 동선을 방해하지 않고 한 호흡으로 잡아내고 그런 장면이 꽤 많이 있었어요 농구 장면을 완성하고 나서야 카메라가 코트 안에 들어가서 인물의 감정을 잡아내는 그렇게 했고 또 이제 800fps면 엄청나게 초고속 카메라거든요 이 초고속 카메라 사용한 장면도 등장하고요 그래서 고속으로 촬영한 후에 편집해서 적절하게 속도 조절을 해가지고 좀 약간 슬로우모션과 정속 고속을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슬로우모션이면 이제 그 3점 슛 장면 그런거죠 허재윤 선수 결정적인 3점 장면 뭐 이런 것들 저는 마지막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제일 인상적이었던게 뭐냐면은 그 정말 뭐 스포츠 영화 하면은 뭐 우승을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된다 하는데 아 이거는 솔직히 싫어하니까 스포라고 하기는 또 애매하잖아요 이게 스포가 아니죠 스포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열린결말이라고 했잖아 열린결말 그쵸 네 아무튼 뭐 결국은 졌어요 졌죠 그러니까 딱 뭐 졌다는 거를 장면으로 안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자막으로만 자막으로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에 그런데 이제 어떤 장면에서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배우들이 연기했던 그런 순간을 실제 사진과 오버랩을 시키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심지어 강량현 감독이 선수들 지도할 때 그 모션 부분도 딱 적절하게 딱 재현을 하면서 그거 좋더라고요 네 그거 좋았어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그냥 사진만 놓는 것보다는 혹시 그런 모션 같은 거를 오버랩을 딱 시켜놓는 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제 인상적이었어요 펀의 위하영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게 왜냐면은 완전 사기 치티끼거든요 엄청 왜냐면은 그러니까 현장 편집 기사가 조감독 출신이래요 그래서 이제 영화 이제 현장에서 그거 이제 친구 그 친구랑 같이 편집을 하다가 호텔방에서 이제 편집법 뭘 깔아야 될지 모르니까 음악을 갈비질해 그래서 위하영이 어떻겠냐고 그 친구가 물어봤대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노골적이지 않냐고 했는데 끊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잖아요 아 그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로가 억대입니다 네 1억 원이 넘는다고 아니 하긴 워낙 유명한 노래니까 워낙 네 이게 사실 되게 오래된 곡인 줄 알았는데 또 오래되진 않았어요 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작진한테 제작자한테 물어봤대요 야 1억 원 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아 그거 깔고 쓰자고 그랬어요 이러거니 아무튼 그걸 태워줬다고 합니다 이런 거 넘는 돈이 근데 적당했어요 정말 아 이거는 그래서 뽑을 엄청나게 뽑더라고요 왜냐면 공식 유튜브에도 인지 막 비하영 뮤직비디오도 아 근데 맞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젊은 청춘들의 이야기니까 가사도 딱 좋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젊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불태워보자고 그러니까 이 드라마 아니 드라마라 영화 제목이 리바운드잖아요 거기서 강양영 감독이 이런 말을 해요 농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스포츠다 슛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렇죠 슛이 안 들어갈 때가 훨씬 더 많다 하지만 그 슛이 이제 들어가지 않을 때 튕겨 나와서 튕겨 나온 볼을 잡아서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의 스포츠가 농구다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고 물어보니까 딱 선수들이 리바운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주제가 딱 그 대사에서 딱 드러났던 거죠 리바운드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농구용으로 따지면 슈팅형 공이 골인들지 않고 뭐 림이나 백보드에 맞고 튀어나오는 게 리바운드고 이제 요거를 이제 요거에서 따온 게 어떤 의미냐면 실수와 실패를 만회하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거 그러니까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 이런 식으로 좀 확장해서 어쩌면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 여러 가지로 그렇죠 이제 그게 확장되어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그래서 실제 이제 실화인데 실화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됐나요? 네 그쵸 진짜로 비슷하게 진행이 됐어요 예를 들면 선수가 부상이 막 이렇게 해서 진짜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이제 교차할 선수가 없다라 아니 실제로도 퇴장을 당했대요 5반칙 퇴장을 네 마지막에 나오지만 자막으로 나오지만 5반칙 퇴장을 당해서 마지막에는 3명이서 결국 플레이를 했다고 3명이서 플레이했는데 상대가 용산고의 5명이면 그냥 뭐 솔직히 불보지 뻔한 건데 근데 마지막에 인상에 남겼던 거는 후반에 후반에 두 팀의 점수 차는 10점 차였다 전반 전반에는 20점 차였는데 후반에는 오히려 10점 차 밖에 안 나왔다 친구였거든 미친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장현성씨 나왔던 그 코치도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요 딱 이제 이환영 나오기 전에 감독이 얘기하죠 필사적으로 밀어붙여야지 그게 그게 상대팀에 대한 예의다 이게 마치 사실 요즘 축구 그 뭐야 아시안게임 축구 딱 그런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거기서 방지하면 안 되거든요 9대0 나와도 방지하면 안 되고 근데 또 비슷했던 게 뭐냐면 저는 그 장면 나왔을 때 저는 그거 생각했어요 그 WBC 결승전 때 그 오타니 선수가 그 락커룸에서 이제 경기 이제 이제 필드 나가기 전에 이제 한마디 했던 거 어 오늘만큼은 이 선 우리가 다 상대 선수들에 대한 상대 선수들에 대한 존경심 존경심 버려라 네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게 예의거든요 맞아요 아무튼 상대가 강팀이든 약팀이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모든 거는 다 보여줘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듣고 있습니까 수원 삼성 선수 우리가 약체잖아 우리가 약체잖아 우리가 약체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다섯 여섯 명이죠 아무튼 지금은 뭐 어떤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10년이 지났으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안타까운 안타까운 사고를 쳤군요 음주운전 사고를 범해가지고 KBL에서는 더 이상 뛰기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기 일본에 같더라고요 후쿠시마 파이어본즈라는 팀인데 근데 이 팀이 안타깝게도 2부입니다 B리그가 B원리그가 B투리그가 일본은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저기 저기 지금 후쿠시마 파이어본즈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번 시즌까지 뛰고 또 이제 그 팀에서도 그냥 뭐 계약 만료로 네 나오셨고요 그때 이상민 감독도 같이 중도 사임을 했었네요 네 음주운전 사건 네 아니 근데 이거는 또 이상민 감독은 그거랑은 별개로 별개로 성적이 워낙 계속 부진했어가지고 성적도 부진했고 근데 또 거기 이제 그런 이제 선수 관리의 문제점까지 책임도 져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농구 삼성도 다 하네 다 그러네 뭐 알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뉴스 삼성 스포츠 단위의 몰락 뭐 해가지고 아 그냥 이재용 감독이 그러니까 빠지 파시라고요 여기도 팔아야 돼요 농구도 다 팔아요 그냥 팔아 농구도 어디다 팔아 농구는 이제 팔면 안 되는 게 이미 하나가 팔려서 새로 샀으니까 빨리 팔아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 축구를 팝시라 축구를 이건희 회장님 지우고 싶다메 다른 선수는요 그리고 백의역 선수는 결국 발목 부상이 심해져가지고 언퇴를 했다고 합니다 조기 응퇴를 그런데 지금은 부산대학교 체육교육과에 뭐 다닙다고 하는데 다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선수로서는 오래 못 뛰더라도 나중에 이게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지도자 길을 또 걸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대학 지도자를 할 수도 있고 고교 지도자를 할 수도 있고 강양현 감독처럼 말이죠. 그리고 홍순규 선수 정강호 선수는 극중에서는 우리가 프로에 농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두 선수도 대학교에 갔어요. 홍순규 선수는 당국대학교에 갔고요. 정강호 선수도 이 대회를 바탕으로 해서 당국대학교, 상명대학교에 각각 갔고 거기서 어느 정도 좀 해가지고 이 두 선수도 프로 지명을 받긴 받았어요. 드래프트를 통해서.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두 선수가 바로 이 라운드는 아니었지만 2라운드에서 그래도 빠르게 뽑혀서 갔거든요. 근데 결국 프로에서 1군 무대는 거의 밟아보지 못하고 2군에 많이 있다가 이 두 선수도 얼마 전 한 1년 전쯤인가 은퇴를 했더라고요.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정강호 선수는 계속 강해안 감독하고 연락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 강해안 감독 나왔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초대를 했다고 그런 좋은 소식도 있고 다 그리고 그리고 저기 뭐냐 안지호 씨가 왔었던 정진욱 정진욱 선수도 KT에 지명이 됐었다가 여기서도 3라운드 1순위로 지명이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결국 이 선수도 그 올해를 못 가셨군요. 2군을 많이 전전하고 하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게 또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실 비슷한 게 그 JTBC의 최강야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번에 또 이제 아 맞아요. 거기에서 거기에서 좀 모습을 좀 보여줬었던 선수들이 있다가 어떻게든 뽑히긴 했는데 이게 또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지난 시즌에 이제 드래프트 됐던 KT의 류현인 선수나 두산의 윤준호 선수 이 선수는 원래 대학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던 선수들이었지만 그나마 류현인 선수도 많이 딱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또 1군에도 한 두 달 있었나요? 두 달 정도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2군으로 내려가 있고 하니까 얼마 전에 지명 못 받아가지고 화제가 됐던 그 선수도 있었고 원성준 선수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의 세계가 아직까지는 냉정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고교 그러니까 뭐 고교에서 뭐 이렇게 신화를 썼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프로 스카우터들이 보는 눈은 또 다르기 때문에 아 그럼요. 그럼 어떻게 다 프로는 일단 옷은 입었으니까요. 아 그렇죠. 아 그거에서는 또 또 의미가 있는 맞아요. 남다르죠. 옷을 입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아 그럼요. 자 그래서 이제 강영현 감독님이 이번에 선대산문구 나가는데 선수 몇 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현대모비스의 서명진 선수가 네. 제가 잘 모르니까 혹시 이거는 서명진 선수는 예. 모비스에서 또 어느 정도로 자주자주 나와주고 있는 선수예요.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고 지난 시즌에도 주전 가드로 활약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삼성의 이원석 선수 이원석 선수도 예. 순간 나 그 선수인 줄 알고 야구 선수 아니고요. 야구 선수는 두 명이 있죠. 두 명이 두 명이 더 많아요. 농구 선수의 이원석 선수는 농구 선수도 이 선수도 삼성에서 괜찮은 역할을 했었어요. 2021년 연세대 출신의 2021년 드래프터고 이 선수도 지난 시즌에 은희석감 주전 센터로 나와가지고 여러 번 출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이원석 선수의 아버지가 이창수 선수 아 예 이창수 이창수 선수 유명하죠. 옛날 삼성전자 농구 팀의 센터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삼성전자 여기 써져 있는 게 서장훈을 보내버린 깡채 농구 콤비 미드 박상관 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서장훈 서장훈 선수가 프로 내내 그 부상을 안고 살았잖아요. 그 부상을 만들었던 장본인 중에 거의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은 KB의 경기 분석관으로 계시죠. 네 맞아요. 그 다음 선수가 이두원 선수 KT에요. 이 선수도 이 선수는 주전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선수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선수도 KT에서는 식스맨으로 주로 많이 나왔던 선수고 근데 이 선수도 이번에 강현 감독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3대3 농구 국가대표팀에 뽑힌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그러고 보면은 지금 그 3대3 농구 라인업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KBL 리그에서 또 이제 뛰는 선수도 위주로 이렇게 팀이 만든 거잖아요. 한 명 더 있어요. 김동현 선수 김동현 선수라고 KCC 이 선수도 KCC에서 아마 식스맨 역할을 많이 했었던 선수거든요.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다 KB에도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 아버지가 이제 김승기 감독 아 맞아요.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죠. 소노 대명소노 감독님 대명소노 잘하면 못하면 극대노인가요? 오 재밌어서요? 이 선수도 아까 보니까 용산고추 씨이네요. 아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KBL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표팀에 그러니까 농구 대표팀에 발탁이 안 된 선수들을 또 이렇게 또 3대3으로 이렇게 도진 거 보면은 사실 저는 약간 축구도 어떻게 보면 풋살이 그렇잖아요. 풋살도 어떻게 보면 축구에 또 약간 변형되어 있는 그런 거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제 풋살 리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주로 많이 뛰는 선수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대표팀을 꾸리는데 나중에 축구 선수분들도 K리거든 아니면 뭐 그 하부 리그에 계신 분들도 풋살이라는 쪽으로도 또 이렇게 전역을 해서 뛰면은 그러니까 좀 더 좀 뭔가 고급스러운 프레이가 좀 나오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왜 그러냐면 전주대 시절의 정혁 선수가 풋살을 했었거든요. 풋살을 시작했었다가 이제 아예 이제 축구 선수로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제 전북에서 또 활약을 했었죠. 외국에도 그런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풋살을 하다가 프로 선수로 전향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또 일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우라 카주요시 그분도 그분도 원래는 이제 이제 말년에는 또 이제 그 풋살 선수로 전향해가지고 풋살 월드컵도 나갔었어요. 네. 그 정도로 또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풋살도 그렇고 3온3 농구도 그렇고 비치발리볼도 그렇고 예전에는 은퇴 선수들이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은퇴 선수들이 비치발리볼이나 뭐 3온3 이런 거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도 초창기 3온3 국가대표팀에는 그 귀하 선수였던 이승준 이동준 형제라던가 이런 은퇴 선수들 위주로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 선수들이 그때 이제 3온3 농구 본격적으로 대표팀에 합류를 해가지고 그때 3온3 농구대 자카르타 대회에선 은메달을 땄었고 중국에게 패해가지고 그렇죠. 아까 한 점 차로 안타깝게 패해가지고 정말 눈물의 은메달 이어가지고 예. 그런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지금 비치발리볼 같은 경우도 이제 현역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제 뛰고 있거든요. 또 여자 지금 여자 3온3 농구도 지금 프로 선수들이 여자도 WKBA 선수들이 막 합류를 하고 WKBA 선수들끼리 해가지고 얼마 전에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대회도 열렸었어요. 그 컵이 지금 대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벤트 대회에다가 은근히 그런 데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 뭐야 쇼핑몰 그런 데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 반코트이기 때문에 적당 거기는 그런 데서도 딱 이벤트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정말 중개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뭐 쇼핑몰 저쪽 광고 쇼핑몰 지나가는 장소 막 보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 그런 데서도 하면서 이제 한국 그 프로 WKBA 프로팀 선수들이랑 일본 쪽 선수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막 나와가지고 이벤트성으로 대회도 열렸고 그래가지고 여자 3온3도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발전 올라온 상태예요. 이번에 남자 3온3 대표팀 뿐만 아니라 여자 3온3 대표팀도 프로 선수들이 합류해가지고 네. 항저와시안게임에 참가를 하고요. 이번에 연령 제한이 있어서 만 24세 이하로 그 선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일정을 잠깐 살펴보면 이미 저희 방송 나갈 때는 이란전과 몰디브전이 아마 진행이 몰디브전이 27일이네요. 네. 진행이 되려야죠. 같이 아마 조별 예선에서 이제 8강 토너먼트 진출이 1차 목표라고 해요. 조 1위. 그걸로면 무조건 넘어야 되는 대진이 하나 있습니다. 28일 날 펼쳐지는 한일전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일본보다 이란? 이란이 좀 더 강양영 감독님도 이란이 좀 더 힘들 거다라고 예상하시고 근데 이란이 또 원래 3대3도 그렇지만 또 농구도 전체적으로는 원래 강팀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항상 넘기 어려웠던 팀이 이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감독님도 항상 이제 그렇죠. 이제 뭐 추석 연휴에 하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란보다는 한일전 이기는 거예요. 추석 연휴에 가장 일전을 기다려야 할 테니까. 근데 사실 3on3에서 제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제일 막강한 상대는 중국이구나. 아무래도 개체국도 있고 그리고 3on 5대5 농구는 약한데 3on3 농구에 유독 강한 나라가 있어요. 아시아에서 몽골입니다. 몽골이 남자 여자가 다 강해요. 왜냐면 강행한 감독님이 유튜브 나와가지고 했었는데 몽골은 한 기업이 3on3 농구에 엄청나게 투자되어 아 농구리그를 운영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의 그냥 왜냐면 규모가 좀 작은 걸로도 아예 왜냐면 3on3는 선수가 많아야 4명이잖아요. 아 그렇죠. 지원을 해줘도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 그런 대회를 나가면 다 무료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대요. 3on3에 몽골이 투자를 했고 또 몽골 특유의 기골장대한 그게 있잖습니까. 체격 거기도 몽골인들 특유의 키도도 있고 체격도 되고 하니까 진기스칸의 후회들이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그런 신체적 조건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는 상당히 강자라고 해요. 야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일정이 진짜 타이트하죠. 시작이 아니 타이트하지만 스타트가 이란이라는 게 이란 몰디브 일본 그 다음에 트루크메니스탄 29일 강양현 감독님도 참 조편성이 잘 안됐다고 조금 안타까워한 게 여자 3on3랑 5대5 대표팀들은 다 조편성이 잘 됐는데 아 그래요? 자기들만 조편성이 좀 잘 안됐다고 그래도 목표는 금메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이 건물을 통과하면 9월 30일 토요일에 8강전 그리고 10월 1일에 일요일에 중결승 아침에 오전 세션 그리고 오후 세션에 결승전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중결승 결승은 같은 날에 하는군요. 같은 날에 하네요. 야 이게 이번 올해 추석 연휴가 추석 연휴 자 임시공휴가 입겨가지고 6일이잖아요. 야 이거 저기 추석 기간 동안 방송국 가지고 그냥 시청률이 불티나겠는데요? 아니 보니까 방송국들이 편석표를 보니까 추석 프로그램을 없어 추석 특성 이번에 이번에 아육대 안 하잖아요. 아육대 안 하고 아 그래요? 아육대 안 합니다. 추석 때 하는 게 뭐냐면 진짜 왜냐면 진짜 농담하니까 농담하니까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냥 아시안게임이야. 아침 10시부터 아침 9시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번에 추석 특성 영화도 별로 없더라고요. 추석 특성 영화도 밤 11시 때 간신히 하는데 그나마 이제 하는 게 보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TVN 이런데만 하고 TVN하고 JTBC JTBC 중계 안 해주는 데서 TV조선만 신났네 TV조선만 근데 TV조선은 지금 시청률이 잘 안 나와서 지금 최하위권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기에는 상대가 지상파 그러니까 다 지상파 뭐지 누가 굳이 TV조선으로 봐야 돼 왜냐면 채널을 돌리는데 어차피 5, 7, 9, 10일 이렇게 돼 있지 누가 19까지 누가 거기까지 19에다가 가끔 뭐 한 뭐 40몇 번 스포TV 아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19만 안 즐겨찾기 안 해놓죠. 종편 잘 안 종편 종편 채로 잘 안 건드리니까 물론 양기자는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심심할 때 틀어봅니다. 아니 오늘 아까 전에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지금 오늘 어떻게 하나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이제 화면 구성이 꾸려지나 보는데 TV조선이 제일 늦고요. 10시 50분에 시작하고요. 그리고 다른 데 이제 KBS, ETV, SBS, MBC는 일단은 축구를 왜 해주는지 또 축구를 보여줘. 아 진짜 아 축구 궁금하니까 하이라이트를 왜 또 해줘. 아직 못 본 국민들이 있어?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 녹음 시간으로 오늘 이제 대한민국 바레인과의 조배들이 마지막 경기 같습니다. 근데 그날 경기가 한 채널에서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각인 선수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 다 해요. 다 해요. 다 해요. 아 다 하나요? 다 해요. 다 하는데 사실 다 하니까 걱정되는 게 이게 만약 황선우 선수가 오늘 이제 황선우 선수요? 황선우 선수 아 황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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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라고 하죠. 황선우 선수 결승전 하는데 이거 중간에 1분이어도 좀 잘라서 보여주면 안 되나? 아 그러게요. 어차피 솔직히 솔직히 우리나라 1위인 거 확신했잖아. 얘 주겠죠. 1분은 1분도 못 버텨죠? 중간에 넘어가 주겠죠. 그러니까 1분은 땡겨주겠지. 일단은 지금 제가 혹시나 해서 지금 중계 한번 봤거든요. SBS가 빠져있어요. 일단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박지성 의원이 지금 일본 교토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 교토회가 있고 그 교토 그 퍼플 상가 행사 때문에 그런가? 교토 상가 행사 때 인사 인사 이벤트 행사 때문에 지금 일본 교토회가 있고요. 배성재 아나운서는 당연히 수영 중계해야죠. 어차피 어차피 배성재 아나운서는 거기 지금 목동에 계속 하루종일 상주의 연휴 내내 상주의 배텐 거기도 못 가고 있어요. 못 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로 옆에 배텐 그거일텐데 아마. 전 괜찮습니다. 이번에 배텐 이번에 스페셜 DJ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예인 양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간에 그래서 5대5 농구는 어때요? 5대5 5대5는 어떻게 이거는 좀 삼문씨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제일 좀 알 것 같아요. 사실 5대5 농구도 좀 쉽지가 않아요. 메인이 그러니까 남자팀도 그렇고 여자팀도 그렇고 왜냐면요 여자 아 여자 팀은 어느 정도 메달권은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호주랑 뉴질랜드 없긴 하니까 아 근데 확실히 중국이랑 일본한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자 팀은 왜냐면은 얼마 전에 올림픽 예선을 겸한 아시아컵 대회가 있었어요. 몇 달 전 두 달 전쯤에 피바에 피바 아시아컵 예선 경기 호주에서 열렸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대회를 5위로 마쳤어요.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를 하고 5위에 5위로 마쳤는데 상위 몇 위까지죠? 상위 3팀까지 아 그래가지고 상위 2팀까지만 나가고 그 이유는 이제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 따로 최종 예선 이런 걸 치르지 않고 랭킹을 피바 랭킹으로 해가지고 상위 팀들을 뽑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거기서 2등 안에 드는 방법뿐이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입상 실패를 해가지고 이번 파리올림픽에는 진출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포인트까지 포인트 과지도 되게 잘해야 되는 상황이었네요. 피바 랭킹 관리도 했어야 됐는데 아무튼 여자팀은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일단 그래도 동메달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제 예상으로는 그래도 그래도 뭐 대만 정도 잡으면 중국 일본은 힘들더라도 대만 잡고 그러면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남자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이번에 제가 또 피바 농구 월드컵을 봤어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도 중계했었죠? 네. 근데 일본이 와 너무 잘해요. 일본이 이번에 작정하고 아카스키 재팬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자기는 홈에서 열렸거든요. 물론 공동계체였어요.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공동계체였는데 일본 경기들 다 일본에서 오키나와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이번에 쉽지 않은 대진이었어요. 독일, 핀란드, 호주 물론 일본은 토너먼트까지 올라가는 거는 바라지도 않았고 여기서 어느 정도 1승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경기를 임했는데 핀란드를 잡은 거예요. 일본이 핀란드의 그 NBA 리걸 라우리 마카린이라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력이 괜찮은 팀인데 이 팀을 일본이 잡아가지고 일본이 비록 토너먼트에는 진출을 못했지만 순위 결정전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 올림픽 진출권을 어떻게 주냐면 이번 대회 이 월드컵 대회에서 각 대륙별로 제일 성적이 잘 나온 한 팀한테 주는 거예요. 한 팀한테 그렇게 되는군요. 네. 아시아 그러니까 호주는 오세아니아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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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를 제외하고 그래서 일본은 일본, 필리핀, 중국 네바논, 요르단, 이란 이런 팀들하고 순위 경쟁을 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핀란드를 상대로 1승을 거둬가지고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위 결정전에서 만난 상대들을 상대로 1승 정도만 더 챙겨 놓으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파리올림픽에 진출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경기를 입했는데 놀랍게도 일본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대역전승 4쿼터에 대역전승을 일거되면서 거기서 2승을 거두면서 사실상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난 상대가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의 카보베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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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보베르데를 상대로 또 승리를 하면서 최종 성적 3승으로 아시아 성적 1위를 차지해서 파리올림픽 자력으로 본선에 진출하게 됐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일본이 왜 이렇게 잘하게 됐냐면 와타나베 유타라는 NBA 리거가 아 그렇죠. 저도 이름은 많이 들어갔어요. 합류를 했어요. 일본에 지금 주전급으로 활약하는 NBA 리거가 2명이 있어요. 와타나베 유타 선수랑 하치무라 루이 선수 LA 데이커스티드 근데 하치무라 루이 선수는 개인적으로 불참을 했는데 이 와타나베 유타 선수가 참가를 하면서 굉장히 잘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기존의 일본 선수들 하고도 호흡을 굉장히 잘 맞췄고 오래전 예전부터 계속 일본이 홈에서 평가전을 많이 치렀어요. 프랑스 뭐 이런 강팀들 상대로 계속 평가전을 치르면서 조직력을 맞춘 거죠. 합을 그렇군요. 합을 맞추고 그 아카츠키 재팬 이번에 그 일본 감독이 도쿄올림픽 때 여자 대표팀을 이끌고 은메달을 따낸 그 감독이 그 감독이 이번에 남자 대표팀을 외국인 감독인데 남자 대표팀을 맡게 되면서 남자 대표팀에서도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때 갔을 때가 막 개막하기 직전이었어요. 도쿄에 놀러 갔을 때가 근데 막 평가전이 있었어요. 그때 뭐 슬로베니아랑 아마 평가전을 했었던 날이었는데 제가 그때 주말이어가지고 신바시역에서 술 한잔 하려고 신바시역에 갔는데 거기 아저씨들 아저씨들 술 한잔 하려고 했는데 직장인들 주로 많이 가는데 근데 막 거기 농구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평가전이 있었나봐요. 근데 거기에 농구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종종 보이고 그래가지고 야 오늘 평가전 했나보다 근데 농구역이 장난 아니네라는 걸 그걸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아까 방금 아까 박성규가 신바시에서 술 한잔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아우 나 저기 이따가 저기 어디 가죠 술 한잔 하러 갔는데 아우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이런 느낌 제가 제가 그 여행 꿀팁 도쿄 여행 가시는 분들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집은 신바시에서 드세요. 대박입니다. 시부야 이런 데보다 신바시가 훨씬 나아요. 거기가 싸요. 아저씨들이 많이 맛있어. 참 좋은 거야 추진에 아무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향조 아시안게임 특집 2편 주먹이 운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